또 외국 간다는데요? 네 맞아요 이틀 만에 또 갑니다 김건희씨는 왜 이렇게 같이 맨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요 저도 순방을 몇 번 가봤는데 영부인이 안 간 경우가 많았죠 영부인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안 간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영부인 프로그램 따로 짜야 되거든요 영부인이 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긴급히 가게 되거나 정상끼리 가는 경우는 따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매번 가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틀 만에 가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도 왜 이렇게 한국에 자주 오죠? 너무 방안을 자주 하신다고 방안을 자주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어준 청소년 이동형 작가님이 항상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왜 이렇게 한국을 자주 오는 거지 왜 이렇게 한국 자주 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거의 일본 대통령 느낌이고 미국의 주지사 느낌인데 한국을 너무 자주 온다 이런 풍자가 돌더라 어주감이 이런 풍자가 돌리겠습니다 시진핑 유상 만난 시간 가지고도 논란이잖아요 3분 만났다고 하는데 정상에다는 못했죠 67초인가? 그걸로 만났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해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온 거죠 그건 만날만 아니라 스친 겁니다 스친 거 저번에 바이든한테 욕하다 걸린 건 그때 48초 그러니까 푸대접 당하는 겁니다 민족의 존엄과 국가의 품격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경제와 애교 국방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 대접을 받죠 아 저 나라는 대한민국 요즘 정말 제대로 된 나라다 그 지도자의 품격과 철학이 대단하더라 그럼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딱 봐도 정치검찰에 맨 무속 비리 비선지세 언론 탄압이 나고 있고 더 라이브 없애고 KBS 앞신 뉴스가 인사할 게 이런 건 다 왼신에 나가니까 뉴욕타임제도 실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거기다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미국의 한 주지사처럼 그다음에 기시다의 한국 총독처럼 해버리는데 시진핑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북한에서 만나고 싶길 알겠습니까 시진핑이 만나고 싶길 그냥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쫄자니까 우리는 너의 상전인 기시다 만났고 바이든 만났으니까 끝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창피와 경제적 피해 문화적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결에 한민족이 지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의 이유는 국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호기라는 것을 태워서 국가 세금을 들여서 외국으로 가라고 허락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정상 외교를 해서 국익에 그런데 국익에 도움된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일본 만나서 뭐 했습니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산 내가 막 먹어 취식도에 그리고 소금 등등 그다음에 오염수 홍보 영상은 우리 세금으로 왜 우리가 후쿠시마산 오염수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냐고요 세금 들여서 도대체 국익에 도움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비행기를 태운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무슨 사치품 우리가 사라고 비행기를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렇게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순방을 다니는데 실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문제라고 보이고 일요일 Doran과 함께 대학생 itunes 사장에 집중chsel bandwidth 어느 날 Feel the first free Of course The second me in the day 바뀐 둘 셋 우리가